삼계탕면 언제 꼬꼬 손질하고 언제 인삼대축으로 언제 푹 끓여서 삼계탕에 먹을래? 그냥 라면으로 끓여 먹어 이거 한 조각이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스프와 브레이크 흰색 시즈니에 닭고기가 들어있어 물, 스프, 브레이크 면 순서로 넣어주고 잘 끓여주면 와 진짜 삼계탕 냄새 진하고 걸쭉한 국물 보여? 녹두면이라서 약간 초록빛도 나 면발쓰 통통쓰 컵라면에는 뜨거운 물 스프, 브레이크를 넣고 전자를 이제 선불 봉지 라면이랑 바를 게 없죠 아 아 김 미쳤다 잠깐 뭐랄까 몸옷이 찌름하는 느낌? 잘 끝나고 세번째만 좀 내 런쥬들 삼계탕 대신 삼계탕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